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겸임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자 오늘 교수님과 나눌 얘기는 미국 금리 얘기인데 이거 사실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아침 파니셜 타임즈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낙관적인 분위기인데 몇몇 전문가들 통해 아주 뭐가 리스크인가 내년에 이렇게 쭉 전문가들이 한 다섯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년에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인상, 이거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거립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금리, 사실 다 들떠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미국 금리 같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리스크 팩터일 수도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마지막 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미국 금리, 지금 국제 10년 수익률이 0.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 경제에 비해서 적정 금리 수준이 얼마일 것인가. 그걸 한번 제가 따져봤습니다. 2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금리는 명목금리인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실질 금리를, 실질 GDP 성장률을 가지고 대형 변수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명목금리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과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 이후로 장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명목 GDP 성장률 평균을 구해봤더니 둘 다 6.2%, 6.2%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는 명목 GDP 성장률이 3%,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이 2.5%로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2001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명목성장률 5.6%, 그 다음에 10년 국제 수익률은 4.1%로 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 돌아와서 명목금리가 GDP 성장률보다 낮느냐. 그거는 엄청난 거. 돈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미국 통화지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제가 그려놨습니다마는 M1 보면 1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M2, MGM이라고 미국에서는 이 통화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M2에서 저축성 예금을 빼버리고 MMF를 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25%, 28%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풀렸느냐. 그래서 그림 5페이지 보면 소위 마시알K라고 그래요. 마시알K는 통화량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거 보니까 최근에 아주 급등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마시알K가 이번에 거의 이기 전에 한 0.7 됐는데 지금 0.9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결국 적정 수준보다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보면 6페이지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돈이 덜 풀렸어요. 그래서 M2는 한 10% 증가했고요. M1은 한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마시알K가 이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한 단계씩 뛰어 올랐거든요. 97년 외환위기 때 한 단계 올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올랐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마시알K가 1.6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낮았다. 적정 수준보다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과연 물가가 오를 것인가 그게 연준의 고민이었고 우리도 디플레이션 걱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미국의 장기 물가를 한 번 8페이지 제가 그래프 아주 장기 그려놨어요. 1980년대까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거든요. 이때 미국 물가가 한 때 1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1차, 2차 오일 쇼크. 그 이후로 이제 가감한 김축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인가 이게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제도 이런 기사 그다음에 블룸버그에도 그렇고 이런 거 인플레이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물가가 안정됐고 이제 오를 것인가 그동안 물가가 안정된 요인을 수요 측면에서 보면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성장했었죠. 수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 승수가 많이 하락했었어요. 보통 통화 승수는 M2를 번호 통화로 나눈 건데요. 미국 같은데 이기 전에 한 8%였는데 2007년에 최근에 지금 4배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우리도 27배에서 한 15배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안 돌았죠.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01년에 중국이가 WTO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줬거든요. 중국 때문에 사실 물가가 안정된 거죠. 예를 들면 올마트에 가면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뭐 절반 이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그래서 미국 물가가 안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 재정 통화 정책으로 내년 가면 GDP 갭률이 축소될 것이다. 그다음에 돈이 좀 둘 것이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전 세계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중국의 임금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쌍순환 전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수 소비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생산한 거를 자기들이 소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 부채를 주려면 정책 차원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주려면 분모에 있는 명목 GDP를 키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도 인플레이를 유발할 수가 있다. 특히 미국에 안정된 것은 달러 가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유력하게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마는 11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달러 가치가 이거는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인데요.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85년 9월과 플라자 합이 이때 큰 폭으로 한 번 떨어졌었고요.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가 한 번 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12페이지 그래프가 있습니다마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절대적으로는 25%로 높습니다마는 IMF가 2025년까지 전망해놨는데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이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13페이지인데요. 미국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나오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부채가 올 거 3분기 보니까 13조 달러. 그다음에 GDP 대비 67%입니다. 방금 더 늘어나겠죠. 네.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달러가 앞으로도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인가.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외환 보육 중에서 달러 비중이 IMF가 최근 발표했는 3분기 보니까 60%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71%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내 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 물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달러 지수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되죠.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시차가 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한 4개월 후에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상한 계수도 0.5 정도로 상당히 높거든요. 유가도 어떻게 보면 달러가 떨어지면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관계를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온유도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가도 오르고요. 오히려 달러 가치하고 물가하고 달러 가치하고 유가하고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유가의 상관관계가 더 크게 나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유가가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채수익률이 지난 6월달 10년짜리 0.6%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0.9% 이상 올라갔는데요. 올 4분기 내년 1분기는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인플레 기대 심리가 금리에 들어가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미국 제가 추정해보면 잠재성장률이 2%, 물가 1.5% 그러면 명목 GDP는 3.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적정금리 10년 국제수익률로 따지면 3.5% 담박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올라가기는 굉장히... 그러면 재앙인데요. 네, 재앙이죠. 지금 0.9인가요? 네, 0.9죠. 0.9에서 3.5%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히 1%는 넘을 수가 있고 거의 2%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현재 소비자 물가가 올해 1.5% 단팡이 숨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마틴 울프라는 유명한 컬럼리스트가 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한 2주 전에. 아, 그러셨어요? 여기서 인터뷰를 직접 해서 저희 채널에 올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는 거는 그분 글이 언제 올라오느냐. 그래서 그분 글은 꼭 읽어보거든요. 네, 한국 유튜브가 영국 런던에 있는 마틴 울프를 직접 인터뷰해서 그분의 육성 혹은 통역을 했지만 그런데 참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마틴 울프를 잘 모르시더군요. 네, 잘 모르시죠.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마틴 울프 하면 거의 어마어마하죠. 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컬럼리스트가 있을 것인가. 제가 저희 학생들 수업하면서 마틴 울프 컬럼을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아, 그러셨어요? 이걸 보고 당신 생각을 한번 표현해보라. 이렇게 과제를 여러 차례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다음 학기 때는요. 마틴 울프 컬럼을 보지 말고 3프로 TV에서 인터뷰한 그걸 보고 네, 그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알았다면 저도 꼭 봤을 텐데. 교수님, 평상에서 3프로 TV 좀 봐주세요. 아닙니다. 아침에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요. 물론 다른 분 책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그분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 5%, 또 비관적으로 보면 10%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극단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는 안 오르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적정 순위나 3% 가는 과정이 내년부터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는 모든 자산가격에 부근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가격이 좀 조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 세계 지금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다 부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 관계를 보면 17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금리하고 주가가 같이 오르기도 하고 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도 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상관계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0.6일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금리가 여기서 오른다면 주가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험자산 선호, 특별히 신흥국 주식한테는 되게 좋은 신호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 시장에는 좀 나쁜 거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달러 가치가 안만하게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 달러 가치가 급 나가면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워낙 불안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빠지죠. 그런데 어떻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저는 위안이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더 간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한 4, 5년 동안 달러 가치 하락, 이한 온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SCI 지수 보면 미국 비중이 한 64%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기간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미국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저는 일부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미국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을 좀 줄이고 중국을 좀 살까요? 중국 아니면 아시아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값은 어떻게 영향을 미시나요? 물가가. 물가가 떨어지면 금값도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미 달러 가치,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금값이 1%, 달러 가치 1% 떨어지면 금값이 1% 정도 오르고요. 역시 물가가 1% 정도 오르면 금값은 한 1.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달러 같이 떨어지고 인플레가 시기에 문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저종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은 그냥 일부라도 좀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물가가 좀 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한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도 0.5%, 올해도 0.5% 안팎이거든요. 한국은 내년에는 한 1% 정도 성장 올라가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그런데 매년 그 밑이더라고요. 네, 매년 밑이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극격한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하고 미국 물가하고 방향은 같거든요. 미국 물가가 오르면 우리 물가도 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최근에 보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때로는 작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디플레 조짐이었는데 미국에서 암만한 인플레만 온다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디플레이션을 안전히 해소하는 이런 역할을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역할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같이 오르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전제, 물론 그게 일부 우려처럼 2% 훅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10년 만기 미국 국제 수익률이 0.9레벨인데 이게 대체로 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어떤 상관관계들, 자산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김 교수님께 쭉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슬이 소말이라도 뼈보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과연 내년에 오늘 신고가를 치면서 마감이 됐던 2020년 주시장을 이제 끝났으니까 2021년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지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향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미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매일 고민되시죠? 이미 올라버린 한 달 묵은 추천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T레이더가 오늘의 공략주를 실시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만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오늘의 공략주 유한타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과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죠. 자, 글로벌 자산배분 대충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를 경우에 채권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약세 국면 이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미국 주식보다는 신흥국 주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배분, 글로벌 자산분에서 미국 비중 축소하고 중국, 아시아 비중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채권 투자하면 계속 돈을 벌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물가가 안만하게 오를 때는 주가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게 진행되면 중앙은행도 뒤따라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도 저정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금을 조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으로 조금 범위를 좀 축소시켜보면 특히 우리 주식은 지금 코스닥은 전 세계 주요 중시 중에 올해만 놓고 보면 퍼포먼스 1등입니다. 코스피는 3등이에요. 박사님은 증권의 업계 몇 년도에 들어오셨죠? 88년에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4년 먼저 들어오셨는데. 88년 12월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였죠, 그때.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그때 1등 신랑감이라고 했었죠. 연예인분들이, 유명 연예인분들이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결혼할 무렵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죠. 금보라신가요?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증권주들이 5만 원이 다 넘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5만 원 넘으니까 증권주들이 10만 원 간다고 사라고 막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회식하자, 술이나 한 잔 하자 그러면 단주 좀 팔아, 단주. 그러니까 한 주, 두 주씩 팔아서 모아서 회식하고 비싼 술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92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증권회 증자도 모르고 들어왔더니 지하철에서 신문을 사다봤더니 증권회사 직원들이 신랑감 후보로 농촌촌각 다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증가가 폭락해서. 그래서 증권업계에 들어왔던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주요 증시 중에 1등. 거의 없는 일이죠? 아마 저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정말 올해는 유동성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는 솔직한 토크니까 많은 분들이 김영익 교수님이 좀 보수적으로 보셨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고민거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런지. 그 고민의 내용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코노미스트니까 실물 경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22페이지 그림에 있습니다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날에 수출이 얼마 되는가 이게 상관계수가 0.87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주가 방향뿐만 아니라 정도도 한번 전망해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계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로 지금 주가를 전망하면 올과 12월 말 주가 오늘 주가 넣으니까 과거 계리보다 한 38%나 벌어졌거든요. 이게 유동성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M2라는 지표를 같이 넣어서 해기분석, 통계분석을 하더라도 거의 25% 정도 가득평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제 지표만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제학자이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었는데요. 그런데 각각에 이렇게 계리가 벌어지면 반드시 좁혀지거든요. 그런데 올 경제, 금융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실물하고 금융시장 계리죠. 계리죠. 지금 계리가 이처럼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내년에는 이 계리가 축소될 것이다. 이 계리가 축소되는 것이면 실물이 많이 회복되든지 아니면 이게 자산가격 좀 조정을 보여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실물 경제는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3% 이상은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IMF가 전망한 건 세계 경제 5%, 중국 경제 8%. 그런데 그런 기대를 주식시장이 이렇게만 반영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리를... 그런데 수출 금액과의 계리가 사상 최대인 건 차트에 보니까 명확가나 한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줄었잖아요. 우리의 경쟁국들. 국제적인 통상의 규모 자체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 수출만 줄었으면 이거는 이제 괴리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당성이 부여가 될 것 같은데 같이 줄었는데 우리는 덜 줄였다. 이거는 감안하지 않나요? 그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요. 그런데 우리 주가만 아니라 미국 주가도 산업생산, 섬외판매, 고용 이런 거 실물 경제에 집해보면 사실 미국 주가와 우리 주가보다 더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박스피에 갇혀있다가 이번에 돌파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정체된 상태였었어요. 이 10년 동안 평균 코스피가 206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억눌렸던 게 올해 한 번에 다 터져버렸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명목 GDP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 거리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좁혀져야 될 텐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이 거리를 좁혀질 만큼 그렇게 빨리 증가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수출이 갑자기 어느 날 선정이 확 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내년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전망해놨습니다마는 올해보다 연평균 7% 증가한 거로 그려놨는데도 그래도 거리가 이 거리가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설명은 안 돼요, 경제 지표로는. 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주가 순환변동치라고 해서 주가에 장기적인 추세를 호드릭 프레스필터라고 일정한 통기기법이 있어요. 장기 추세를 구하고 이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보니까 지금 오늘 12월 보니까 장기 추세에서 한 20% 정도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과거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2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저는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는 좀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수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정말 투자 유망한 종목을 구하는 시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내년장에 대한 대응일 수 있겠네요. 네, 내년장은 지수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느냐. 거기에서 수익률 차이가 아주 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기에 사실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확률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올해는 은행주만 아니었으면, 올해 은행주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은행주만 아니었으면 웬만한 주식 탔으면 다 돈 벌었는데요. 은행주가 그렇게 그랬네요. 은행주 보니까 20% 이상 작년 말에 비해서 떨어진 거예요. 조금 회복하다가 또 정부에서 배당주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수보다는 정말 3프로TV 같은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정말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 제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또 경제학자, 또 애널리스트를 제일 많이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3프로TV도 라이브를 많이 하고 또 교류도 많으니까. 참 첨예하게, 첨예하게 약세론자와 강세론자가 이렇게 첨예하게 시장에 대해서 논박을 했던 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펀더멘탈을 봐라.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냐, 이 주가가. 충분히 그 말씀을 들으면 맞아요, 이렇게 제가 반응이 나오는데. 또 다른 무용의 가치, 예를 들면 PER, PBR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재무제표만 가지고 이게 되나? 재무제표의 합의 사실 경제지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또 얘기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데 어쨌든 올해 마감까지는 그런 성장론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일단 이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장이고 2021년 첫째 장이라고 해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연속선상에서 그냥 우리가 칼앤더다이로 끊은 건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베리가 계속될 건지 그게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에서 주가가 위로 갔으니까 내년부터는 기대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가는 명목 GDP 성장률에다가 1.5%포인트 주가지수 코스피가 좀 넓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이 앞으로 5년 동안 한 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4 내지 5% 수익을 내면 아주 잘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도 그동안 운영 잘했는데 국민연금 지난 20년 운영 수익률을 보니까 딱 명목 GDP 성장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이 6%였는데 국민연금 평균 연평균 수익률도 6%예요.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만큼 수익을 내면 괜찮은 거라고 하는 거죠. 올해는 그냥 어마어마한 한 해였네요. 40 몇 퍼센트.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꿈이 많이 반영되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GDP가 경제를 측정하는 모든 지표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또 거기에 접근해 왔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하시는 게 그럴 때는 사실 더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네. 분산 투자하셔야 되죠. 글로벌리도 분산하고 그리고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도 좀 늘려놓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이니까 주식 투자는 꼭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조금 내년에는 분산 투자 국내 그다음에 여러 자산. 이런 논점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주도주의 풀을 봐라.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포스코 또 그때도 삼성전자 있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 이런 중후장대 중간제 산업 1세기였는데 지금 시가총액 12 안에 들어온 걸 보면 반도체 2개에다가 바이오 2개에다가 2차전지 배터리 2개에다가 인터넷 2개에다가 자동차. 자동차 마저도 현대기아차 마저도 이게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투영되고 있는 자동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개 종목 주도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업종들을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인터넷 대부분의 경우에 멀티풀을 더 줘야 되는 업종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멀티풀 그 정도가 정당. 그러니까 멀티풀을 변경시키는 합리적인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PER 레이셔라든지 PER 멀티풀 이런 걸로 보면 항상 고평이 보이는데 그런 건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을 코스피를 나스닥화 되고 있다. 이런 논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런 추세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도체가 온유보다 더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반도체 안 들어간 데는 없죠. 그리고 전 세계가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환경, 에너지 그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기차, 2차전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성장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도 겪으면서 우리 건강이 중요하다. 또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는 성장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 부분 미래의 꿈을 미리서 방향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는 국면이 적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크게 더 성장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교수님이 위험자산 쪽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의 비중은 위험자산 내에서 좀 늘리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의 지수에 베팅하고 기대 수익률을 예전처럼 갖고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증권회사가 들어와서 그때로 막 주가가 오르는 시절이었습니다. 주식이 4만 오르더라고요. 주식이 쉽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88년 12월에 들어와서 89년 4월 7일 되니까 1007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줄만 알았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때 2조 7천억 돈을 찍어내가지고 한국인이 찍어내가지고 세계 투신사한테 존을 주고 주식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기금이나 삼투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장 참여해가지고 어제도 어디 강의하라고 했더니 젊은과 여자분 셋이서 주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주식은 저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번뜻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어깨에 가장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정말 여러 방면에 운용사도 운용을 하셨고요. 경영을 하셨고 또 리서치센터장도 참 오래 하셨고 또 학생들을 많이 가리킨 후진 양성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실 투자자 그리고 분석가의 입장도 당연히 있으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순환하는지 그리고 무리할 때와 무리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어떤 구별점 같은 걸 잘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김영익 교수님의 이런 조언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야 사실 어떻게 한 달 뒤, 3개월 뒤 그걸 정확하게 맞춰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큰 흐름에서의 우리가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교수님이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3프로티비 조금 더 자주 모실 테니까 좀 자주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면서 종목 공부 저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수익률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3프로티비도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김 교수님 사랑하는 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